금속 3D 프린터 출력물입니다. 구멍이 얼마나 작은 걸까요? 투비콘에서 개발중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번쩍이는 레이저가 보이나요? 아래는 금속 가루가 있고 특정 모양을 만들기 위해 레이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층이 굳어지면 리코터가 움직여 그 위에 금속 가루를 뿌려줍니다. 이런 방식을 SL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밖의 금속 3D 프린터의 대표 방식으로는 마치 용접처럼 재료를 분사해서 녹여 붙이는 DD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큰 출력물을 만듭니다. 투비콘이 개발중인 SLM 방식은 DD 방식보다는 정밀도가 높은 출력물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금속 3D 프린터에서 나온 출력물입니다. 뭐가 다른 거죠? 명이 이 명이 어떤 옵션 없이 분야에 따라 그렇게 틀려지는데 지금 최적의 거를 좀 찾으려고 보고 있는 거죠. 양산에서 바로 파트를 수술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다른 편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드로 다시 쓸 수 있나요? 어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죠. 바라내서 좀 바라내고 바라내고 지고 바라내고 또 큐비콘은 왜 금속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 장비를 국산화시키고 재료들도 국산화시켜서 여러 기업들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금속 3D 프린터는 앞으로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자동차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데요. 부품의 생산성 속도가 아직은 좀 느립니다. 그래도 단종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곧 올드카의 부품 모델링을 사고파는 핑기버스 같은 사이트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부품을 사용하는 우주산업에서는 금속 3D 프린터 연구와 사용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물론 아직 적층 가공으로 제작된 부품이 안전하냐라는 질문이 있지만 금속 출력물의 표면 후처리 방법이나 표면에 다른 적층 방향의 패턴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SLM 방식의 장점 중의 하나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티타늄은 없어서 비싼 희귀 금속이 아니라 가공하기 어려워 비싼 재료인데요. 특히 티타늄은 인체와 반응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인공뼈나 두개골, 수술 장비 등이 이 금속 3D 프린터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시하면 부르는 걸로 아, 드릴텍이 진짜 더 드릴텍이 진짜 전혀 안전한 비교는 또 다른 에너지의 승부가 부품 와